기갑 부대 병사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서 이들은 세계 최고의 성능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전차 M1A2 에이브람스에 탑승한다. 뛰어난 방어 능력을 자랑하는 이 최첨단 전투기계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인다. 1980년대 에이브람스가 세상에 나오기 전 이 전차는 많은 기술적 정치적 난관을 넘어야 했다. 에이브람스의 성공에는 거의 1세기에 이르는 기갑 전쟁의 역사도 일조를 했다. 1973년 10월 속죄인. 유태인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일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을 받는다. 이 전쟁에서 상당수의 미제 이스라엘 전차가 기당 천 달러에 불과한 소련제 유도 미사일로 무장한 이집트 보병들에 의해 파괴됐다. 비상시킵을 부으로 인정받는 없다. 사실은 사실은 대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당수의 기술의 부족한 기술을 더욱한의 기술을 통해 상당수와 연구하는 방식을 아래에 diferentes 방식을 부족한 방식을 통해 상당수와 불구하고 이 처럼 기술을 통해 지형을 통해 하지만 탱크가 전쟁의 왕자였던 시절은 지났다고 믿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분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토유도미사일을 장착한 적의 헬리콥터 한 대가 3킬로미터 밖에서도 아군의 관측을 피해 평균 18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물며 보다 효과적인 레이저 유도미사일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탱크는 폐물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첨단 전차의 개발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대전차 화학위는 화학폭발물로 쉽게 철겁을 관통하는 성형장약 단두를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성형장약 무기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철겁을 개발한다. 벌링턴이란 암호명이 붙은 이 철겁 덕분에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전차는 다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 XM-1이란 신형 전차가 리트로이트 근교의 공장에서 제작에 들어갔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 공장의 한 켠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약을 따내려 했던 두 회사 중 부담이 더 큰 적은 기존의 미군 탱크를 모두 제작했던 크라이슬러였다. M48 탱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M60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필립 레트 박사가 크라이슬러 팀의 지휘를 맡았다. 두 회사는 MBT-70과 1973년의 중동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각각의 모델을 제작했다. 덧붙여 육군 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장군은 승무원의 안전을 신형 전체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크라이스드 중학적으로 가장 큰 박력이 있는 장군을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군은 역사의 Kesem såre에서 함께 Avec英국의 гол지는 장군이 기간이 있는 장군을 제작하지 않았다. 이 장군은 이에서 허리에 있는 장군을 제작했고, 실랑이 지휘한 장군의 역사업을 전부 전체 기간이 있는 장군을 제작했습니다. 세 daysondern 1988에는 관계적이 있는 장군와 같은 장군을 제작했고, 영국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이 발전시킨 특수장갑 덕분에 승무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오늘날에도 기밀에 속하는 이 다중철갑 공법으로 인해 전차의 하중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엔지니어들은 1500마력 엔진의 개발을 서둘렀고 탱크의 하중은 무려 약 60톤에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는 고성능 디젤 엔진을 선택하지만 크라이슬라는 전혀 없던 새로운 도전에 착수한다. 헬리콥터와 제특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터빈 엔진을 장착한 것이다. 조용한 터빈 엔진은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었고 순간 가속력도 뛰어났다. Can go from a standing start to quite fast and very short time ah it can go 60 miles an hour it can jump over uh obstacles with this with this um turbine engine but also it will use up an awful lot of fuel. There was great question, even within the army, whether we should move to this new kind of power train as opposed to the tried and true diesel engine. It was risky. We were not at all sure that this would succeed or be blessed for the army because no other tank in the world had a turbine engine. 1970년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크라이슬러로서는 반드시 계약을 따내야만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Very controversial decision, the army went back and said, we're going to have a little bit more competition. 레터 박사가 이끄는 크라이슬러 팀은 제너럴 모터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크라이슬러로서는 사업자들에게 가고, let's get these costs down, and they came back, and at that time the decision was, well, 크라이슬러가 wins. 이 신형 탱크는 기존의 전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For the first time in a tank that I'm aware, we separated from the crew all of the combustibles, the fuel behind armor in the front, the ammunition behind even thicker armor in the rear of the vehicle, so that when it was hit by enemy fire, as sometimes will happen in war, the ammunition would explode and blow off panels would allow the fire that resulted to be exhausted away from the crew without injury from the crew. 승무원들은 열감지 조준경을 통해 야간에도 표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최신식 디지털 장비와 컴퓨터는 단독화기의 정확성과 여타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것은 레이저 거리계로, 이동 중에 사격을 해도 정지 상태와 거의 차이가 없이 정확성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We had to come up with a stabilization system that would keep the line of sight of the gunner on the target as the vehicle was going cross-country, bouncing, pitching, rolling, etc. And it's much easier to stabilize with gyros, the lightweight mechanism of cross-country's sight than the gun itself. This is 12 feet of steel out there that bends and moves and what we did with the inhibitor circuit was to allow the gun to fire only as it came into coincidence with the line of sight of the gunner. 기술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뒤로하고, 1981년,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이 전차의 제작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다. 1982년, 1960년대 초기부터 미군이 추구하던 신형전차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1974년,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그레이튼 에이브람스 장군의 이름을 따서 M1 에이브람스로 불리게 된 이 신형전차는 나토 군사훈련에서 일각의 비판을 영원히 잠재운다. M1 에이브람스 장군은 105mm의 핵심을 지시한다. 이 반사는 105mm의 핵심을 지시한다. 이 장군은 모든 선물을 지시한다. NATO 공룡을 지시하는 기술을 지시한다. 효율적이 가능성, 효율적이 가능성, 확률적이 가능성, 모든 것들은 지시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장군이었다. 새로 제조된 M1 에이브람스는 대부분 미군 기갑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독일로 배치된다. M1 탱크는 모든 것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우리 전자들이, 어르신들과 배탈리오의 기갑부대가, 저처럼 저처럼, 우리 새로운 차량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의 운전자에게, 우리 새로운 M1을 운전할 수 있다. 우리 공군에 대해, 나의 운전자에게, 우선 그 중력의 본격적인 América. 그리고 나의 운전자에게, 아간 운전자에게, 우리가 급하다고, 이것은 무슨 기회로, 우선 우선 일을 지시한다. 안티탱크 마법을 기구하는데, 우리에게, 나의 운전자에게, 우리의 유력이 와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핵심이, 소 Supp?.. 그 탱크가, 우린의 탱크가, 은행이, 우리로, 소련 침공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유럽에서 대규모 전면전의 위협은 사라지고 소련은 붕괴되기 시작한다. M1 탱크는 유럽에서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곧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진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유럽에서 발발할 전쟁을 위해 제작됐지만 실제로 첫 번째 활약을 보인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한 이라크의 황량한 사막이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엔 에이브람스를 개조한 M1A1 전차가 투입된다. 보다 강력해진 120mm 주포가 최초의 105mm 포를 대체하고 이에 덧붙여 철갑이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 위성을 통한 위성항법 시스템을 포함한 신기술이 추가된다. 사막에서 이 시스템의 효과는 100% 입증됐다. 하지만 연합군이 사댐 후세인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에이브람스 전차의 배치가 늦어진 것은 미국과 독일의 기지에서 특수 화물선에 선적되거나 전차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군용기인 C5 수송기를 이용해 한 번에 한 대씩 공수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M1A1 한 대의 무게는 67톤에 이랜다. 1986년 M1A1의 배치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전차 승무원들은 이라크에 대한 아군의 공습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결국 미 육군은 강력한 주포를 장착한 M1A1만 지상 공격에 투입시키고 M1 전차는 작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다. 기갑 부대 병사들은 훈련지인 독일과는 전혀 다른 지형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다. 1991년 2월 지상전이 시작되자 최첨단 무기 M1A1의 효력이 입증되기에 이른다. 전차는 모래 폭풍이나 화염에 휩싸인 쿠웨이트 유정이 내뽑는 검은 연기 속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열감지 장치를 사용하는 미군 조정사들은 이라크군과 소렌즈의 T-72 탱크를 압도할 수 있었다. 제리 위도위치 대령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제1기갑 여단을 지휘했고 그의 부대는 2월 26일 밤 이라크군과 첫 전투를 벌인다. 거칠 것이 없었던 대령의 여단은 2월 27일 아침 예정보다 훨씬 앞서 진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을 맞이했던 건 마디나 능선을 따라 매복하고 있던 이라크 공화국 수기대였다. 먼저 구호와 진위에서 거의 30분쯤은 4,000몰로까지 미 기갑여단은 육안으로 이라크군을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지만 열감지 장치엔 표적이 정확히 나타났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폭격에는 오차가 없었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것이다. 이라크군의 몰락은 군 당국과 첩보기관 마저 놀라게 할 만큼 너무나 손쉬운 승리였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것이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것이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것이다. 단두미사일 컴퓨터가 유도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3천 대가 넘는 전차를 잃었지만 걸프전에 투입된 미국의 M1A1은 1800대 중 18대만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거둔 M1A1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M1A1 같은 탱크가 현대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새로운 예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걸프전의 끝은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렌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몰락과 함께 미국의 군 예산은 축소일로에 들어선다. 그는 차세대 에이브람스 M1A2의 개발을 지도하지만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역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시킨 것은 구형 전차를 M1A2로 교체하려던 사우디였다. 마침내 의회는 기존의 에이브람스를 M1A2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탱크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반감은 비단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탱크를 구시대의 유물로 여긴돼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걸프전 당시 투입이 지체됐던 기갑 부대의 예를 지적했다. 국제적인 사태에 즉각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은 전차, 전사가 아닌 평화유지군이나 경찰 업무를 요구받고 있다. 탱크 부족 현상은 미국이 발칸 반도에 진입할 때 특히 1999년 코서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 역사는 그의 주소가 없애. 클럽에 문화의 도전, 북한의 도전에는 그의 전 세계였습니다. 백 났을 마치고, 그의 전 세계 일회였다. 이 시절은 그의 주소가 OF 일회였다. 이 그의 전쟁은 이메일이다. 시간에 안담할 때, 새로운 현실을 자각한 로이스 칼데라 미 육군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에릭 신세키 장군은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 가능한 임시적 성격의 중간급 화기부대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탱크 대신 경무장 차량과 미래형 전투 차량으로 구성된 7개 여단이 필요하며 M1-8를 보유한 3개 여단이 유사실을 대비한 예비 부대에 소속될 것이다. 세계가 변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큰 탱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탱크 싸움에 대한 탱크 싸움은 보즈니아, 코스보의 탱크 싸움은 현재 워싱턴의 포트 루이스에서는 외국에서 임대한 경무장 차량과 함께 훈련 중인 2개 여단이 있다. 궤도가 아닌 바퀴로 움직이는 미국의 차량은 2002년부터 생산이 시작됐다. 시각 세계가 전기자들을 보냈다. 그 전기자들을 mir에 의지한다면 나는 전기자들을 보냈다. 그 전기자들을 보냈다. 전기자들을 보냈다. 한 번에 일을 얻어가면 나에게도 폐쇄되어 있다. operational, 그가 이 장기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혈압을 타는 것이다. 또한 군은 70톤에 이르는 에이브람스보다 훨씬 가볍지만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미래형 전투차량 제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사이에도 포트녹스의 기갑부대 병사들은 M1의 최신 버전이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탱크인 M1-A2 SEP 전체의 시뮬레이션 훈련에 연염이 없다. 조정수는 분리된 열감지 장치를 통해 사수가 첫 번째 표적을 조전하는 동안 다음 표적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스크린은 아군과 적군의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며 사격은 거의 100%의 명중률을 자랑한다. 오늘날 이 최첨단 전투병기는 미국 기갑부대의 자부심이지만 채 20년이 가기 전에 이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자신들의 조상처럼 포트녹스의 잔디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큰교의 공장에서 제작에 들어갔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 공장의 한 켠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계약을 따내려 했던 두 회사 중 부담이 더 큰 적은 기존의 미군 탱크를 모두 제작했던 크라이슬러였다. M48 탱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M60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필립 레트 박사가 크라이슬러 팀의 지휘를 맡았다. 두 회사는 MBT-70과 1973년의 중동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각각의 모델을 제작했다. 덧붙여 육군 참모총장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장군은 승무원의 안전을 신형 전체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영국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이 전체의 상태를 제작했다. 이 발전시킨 특수장갑 덕분에 승무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오늘날에도 기밀에 속하는 이 다중철갑 공법으로 인해 전차의 하중이 늘어난 것은 하지만 탱크가 전장의 왕자였던 시절은 지났다고 믿었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분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텀탁치 않게 여겼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토유도 미사일을 장착한 적의 헬리콥터 한 대가 3km 밖에서도 아군의 관측을 피해 평균 18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물며 보다 효과적인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탱크는 폐물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저는 탱크는 첨단 전차의 개발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대전차 화학위는 화학폭발물로 쉽게 철겁을 관통하는 성형장약 단두를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성형장약 무기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철겁을 개발한다. 벌링턴이란 암호명이 붙은 이 철겁 덕분에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전차는 다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게 된다. 1970년대 중반, XM-1이란 신형 전차가 리트로이트 기갑부대 병사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에서 이들은 세계 최고의 성능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전차 M1A2 에이브람스에 탑승한다. 뛰어난 방어 능력을 자랑하는 이 최첨단 전투기계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민접한 움직임을 보인다. 1980년대 에이브람스가 세상에 나오기 전 이 전차는 많은 기술적 정치적 난관을 넘어야 했다. 에이브람스의 성공에는 거의 1세기에 이르는 기갑전쟁의 역사도 일조를 했다. 1973년 10월 속죄인 유태인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일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을 받는다. 이 전쟁에서 상당수의 미제 이스라엘 전차가 기당 1000달러에 불과한 소련제 유도미사일로 무장한 이집트 보병들에 의해 파괴됐다. 이스라엘 전차 있으며 당연한 결과였다. 엔지니어들은 1500마력 엔진의 개발을 서둘렀고 탱크의 하중은 무려 약 60톤에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는 고성능 디젤 엔진을 선택하지만, 크라이슬라는 전혀 없던 새로운 도전에 착수한다. 헬리콥터와 제트기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터빈 엔진을 장착한 것이다. 조용한 터빈 엔진은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었고 순간 가속력도 뛰어났다. It can go from a standing start to quite fast in a very short time. It can go 60 miles an hour. It can jump over obstacles with this turbine engine, but also it will use up an awful lot of fuel. There was great question. Even within the army, whether we should move to this new kind of power train as opposed to the tried and true diesel engine. It was risky. We were not at all sure that this would succeed or be blessed for the army. Because no other tank in the world had a turbine engine. 1970년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크라이슬러로서는 반드시 계약을 따내야만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They went to a kind of a shootout where they demonstrated the tanks and it seemed that general motors had won. They were ready to pull out the champagne, but then there were some doubt. It was really the tank we want. So in a very controversial decision, the army went back and said, Well, we're going to have a little bit more competition. 레토 박사가 이끄는 크라이슬러 팀은 제너럴 모터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크라이슬러 went to their suppliers and said, Let's get these costs down. 이 신형 탱크는 기존의 전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For the first time in a tank that I'm aware, we separated from the crew all of the combustibles, the fuel behind armor in the front, the ammunition behind even thicker armor in the rear of the vehicle so that when it was hit by enemy fire, as sometimes will happen in war, the ammunition would explode and blow off panels would allow the fire that resulted to be exhausted away from the crew without injury to the crew. 승무원들은 열감지 조준경을 통해 야간에도 표적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최신식 디지털 장비와 컴퓨터는 단독화기의 정확성과 여타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것은 레이저 거리개로 이동 중에 사격을 해도 정지 상태와 거의 차이가 없이 정확성을 보인다는 점이었다.